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베스트 5 다섯 번째 나트랑 나트랑의 야시장은 가장 활기찬 곳 중 하나로 베트남의 다양한 기념품과 음식을 경험할 수 있고 포나가르사원은 나트랑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. 네 번째 푸쿠옥 푸쿠옥에도 사오기치라는 아름다운 해변도 있지만 푸쿠옥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신선한 자연산 굴과 함께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 단항 단항은 바나에 이라는 해발 1500m의 산 위에 세워진 테마파크와 지구상에서 가장 섹시한 6대 해변인 미케비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호이안 호이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큼 아름다운 베트남의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지어진 다양한 고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하롱베이 하롱베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유명합니다. 가장 유명한 석회암섬은 감히 어디서 흉내낼 수 없는 모양과 크기를 자랑하며 하롱베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입니다.